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우파 화이팅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뉴스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새벽 뉴스 파트 1입니다 정청래가 혼났어요 예 뭐 혼날만 했죠 혼났습니다 자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 보고 일하지 말라는 건가 야 니들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정청래를 헌재해서 꾸짖었습니다 아유 사이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꾸짖은 사람이 좀 특징이 있어요 문영배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0월 18일 임기를 마치고 끝나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을 계속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새벽 뉴스 파트 2입니다 이런 재판지연은 처음이다 자 이재명 재판부 지금 대북송금 관련된 재판부 이재명이 지금은 그 재판이 걸려있는 거 줄이고 줄여도 4개나 있죠 지금 성남FC권도 있고 해서 총 4개인데 이재명 재판부가 아주 개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지금 본인들의 위신이 추락하면서까지 이재명을 계속 지켜줘야 되는가 안되죠 그래서는 자 그리고 오늘 온라인 반응입니다 이재명 1심 판사에 대해서 신변보호를 강화했대요 만약에 이날 지금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를 판결을 하면 돌아가는 길에 테러라도 당할까 싶어가지고 워낙에 이 광폭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인증한 이 사람들은 광폭도 위험인물들인가 봅니다 그래서 신변보호를 강화했다는 소식 전달해 드릴 거고요 아울러서 이 여대들이 지금 이제 공학으로 전환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 패미집단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서 그 얘기도 같이 다뤄볼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박수영 작가님입니다 와우 네 민주당 재판부 압박 올인 국민의힘은 근데 집안 싸움으로 난리죠 야 니네들 다 이재명 편이냐 이렇게 작가님의 이따가 일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새벽 뉴스를 빨리 오늘 같은 날은 좀 마음이 급한 날이에요 작가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이걸 최대한 많이 전달해 드려야 돼서 좀 주막한 산격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빨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가 들어서고 자 우리는 지금 대만의 TSMC에게 반도체 경쟁력도 밀리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주 52시간에 좀 예외를 달라 무조건적으로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법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와 말하는 것 좀 보세요 반도체 위기는 주 52시간제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들이 일 한번 안 해보고 돈 한번 안 벌어본 사람들이 잔뜩 그득그득 뺏지 달고 모여가지고 한다는 말이 그 52시간제 때문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서 국가의 주요 기관 산업인 반도체에 대해서 이 52시간제를 예외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 52시간제가 갖고 있는 이 무리성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임정부의 문제인 친문 진영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계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특별법 협의까지는 뭐 할 수 있는데 보조금 지급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러다가 다 밀립니다 자 결국은 이제 뭐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근로자에 대해서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를 좀 인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래서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52시간제를 여기서 예외를 둔다 해가지고 이게 막 무분별해지지 않는다 예외 조항을 다 갖고 있다 조건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반도체 위기가 무슨 주 52시간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진짜 나라의 도움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옥죄면서 그러면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걸 위기를 잘 이용하면 우리가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고 위기를 그대로 맞았다가는 저 파도에 밀려가지고 완전히 도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절대로 추락하지 않을 것 같은 전 세계적인 그룹 인텔이 지금 다우지수에서 제외가 됐다 하죠 그리고 오히려 엔비디아가 들어갔다 하고 인텔처럼 추락할 수도 있다 인텔의 추락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충격을 줬는데 이 국회에 들어앉아 있는 민주당 이 배치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저항하는 기준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안 된대요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참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 좀 압박이 가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게 넘겨서요 헌재 얘기 한번 해보시죠 헌재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따 제목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 일하지 말라는 건가? 라면서 헌재가 정청례를 꾸짖었습니다 정청례는 국회 법사위원장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지금 헌재의 수장은 이종석 헌재 소장이 지금 임기가 끝나가지고 지난 2024년 10월 18일부터는 현재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여기에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형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보성향 판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청례를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정청례를 황당하겠죠 잠깐만 이 뭐야 문 씨 아니야 그리고 문재인 형님이 임명한 거 아니야 우리 법연구회 출신 아니야 나 민주당인데 왜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 합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 돌리지 말라 이 얘기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면 넘겨주시죠 문형배 재판관입니다 국회는 합의가 안 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건가 이거 진짜 모든 국민이 하고 싶었던 얘기죠 니들이 합의하는 기관이라고 하면서 정작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은 보여주지도 않고 발목만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니들이 합의 안 해놓고 합의가 안 되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니들은 무슨 면책이라도 갖고 있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왜 왔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별 이유도 없이 그냥 탄핵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탄핵 첫 공개 심판 여기에서 변론에 있어서 국회를 질책을 한 겁니다 탄핵을 했으니까 탄핵의 국회 측 검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법사위원장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재판관 9명 중에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런 공개 변론도 굉장히 이례적인 걸 아는데 여기 보세요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9명이 있어야 되는데 3명이 빠지고 지금 6명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야기한 것은 국회죠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민주당입니다 계속 발목을 잡고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일단은 국회 측은 방통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현재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국회가 사실상 2인체제를 방치한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속 얘기는 민주당이 방치한 게 아니냐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의무가 있는데 왜 추천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국회 측 변호인이 여야 협의 과정에서 추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반론하니까 합의가 안 되면 니들은 아무 결정 안 하냐 여태까지 안 했냐라면서 강하게 문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의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한마디로 대통령 잘못이다 정부 여당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용히 좀 해봐 그거는 정치적 얘기잖아 법률적 이야기는 달라 너 자꾸 정치를 끌고 오는데 이건 법률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방통위원이 5명을 구성해야 하는데 2명 체제 하에 의결한 게 법 위반이라고 주정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진숙 방통위가 2명 체제 하에서 의결한 게 법 위반이다 너희들이 지금 법적인 문제로 떠들고 있지 않느냐 그래놓고 정작 니들은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가 니들은 법률 위반 아니야? 라고 이렇게 내가 지금 민주당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라고 하면서 너 지금 상임위원 아니야? 이렇게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뭐 여기도 해서 뭘 얘기하겠어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죠 지금 정청례가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컷 털리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하나 지키려고 지금 우리의 무리를 계속 거듭하고 있잖아요 헌재도 압박하고 게다가 지지자들 끌고 가가지고 앞에서 물러나라 하고 당장에 판결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직 감나라 외나라 난리를 치고 있고 또 법원 앞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법부를 엄청나게 못살게 굴고 있는데 이 사법부라는 곳이 전통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좀 고매하고 좀 그런 분들이 있는 곳인데 아주 그 위상을 아주 민주당에서 완전 작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법부 입장에서 생각하겠죠 야 이것도 가만히 냅뒀다가는 한도 끝도 없이 기어오르겠네 이쯤 돼서 한번 지그시 한번 밟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정청례가 이렇게 실컷 털리고 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이다 재판부를 개탄하게 만든 민주당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의는 무슨 하의야? 다시 뺏겨서 들어가야지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재판부도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을 야기한 그런 민주당입니다 지난 6월에 기소된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지금 관련자들 이화영도 그렇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그렇고 지금 다들 범죄 사실이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판 준비기일만 세 차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왜 자꾸 이걸 끌고 있느냐 세 차례나 계속 재판이 못 열리게 미루고 있는 이유 아직 사건 기록 복사를 못했다 기록 검토를 못했다 우리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사건이 너무 커가지고요 우리가 이거 아직 다 못 봤어요 이게 헌법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 때 의혹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게 저희 의료자가 죄를 하도 많이 지었는지 몰라도 양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기록을 아직 다 못 봤네요 그러니까 죄를 세게 지어가지고 기록이 방대한 사람은 재판을 지어내도 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탄한 거죠 니들이 죄 많이 지어가지고 기록이 많으면 니들이 열심히 봐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빨리 앞당길 생각을 해야지 니들이 사건 기록 아직 검토 못했다면서 이렇게 계속 밀어도 되느냐 나 이런 일은 보다 처음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인데 이날에도 세 번째 앞서 두 번이나 밀어놓고도 사건 기록을 절반 정도밖에 못 봤다 자기 변호인마저도 기록을 절반 정도밖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줘도 못 볼 정도로 범죄의 혐의점이 방대하다면 이거 그냥 유저 인정하면 안 되나요 아니 이게 시간 안에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로 무능한 변호인이라면 무능해서 늦게 보는 거라면 변호인을 교체를 할 것을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똑똑한 변호사들도 이것을 하도 방대해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이거는 그냥 유저 취지로 인정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건 기록이 많으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이 증거 목록을 포함해서 수십 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면 세게 지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그런 설례를 남겨서도 되겠나요 절대 안 되죠 변호인들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기록 검토를 끝낼 수 있는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어땠습니까 국정농단 사건이라면서 지들이 완전히 침소봉대한 사건들 자기들이 떠드는 기준대로 본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방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한 달 걸렸어요 그러면 이건 둘 중에 하나죠 한 달 안에 처리를 할 수 있다 아무리 방대해도 이거거나 아니면 당시 국정농단이라고 덧씌우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을 할 때 무리하게 제대로 된 변호의 권리도 주지 않고 마구잡이로 그냥 사건을 바로 재판을 밀어붙였다든지 답변하십시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제대로 된 재판을 변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을 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대한 사건도 한 달이면 해결이 가능한 거라서 지금 이재명이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건지 이거 답변하십시오 정말 이거 억울해서 못 견디겠잖아요 지금 우파시민들 다들 여기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데 우파시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당시 여기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했던 당시 담당자들 책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상황이었던가 지금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던가 그렇지 않나요 이슈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설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최근에 아직 넘기지 말아주세요 최근에 민노총과 민주당이 합심을 해서 시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종북단체 간첩단체로 불리는 민노총이 지금 불법 시위 단계로 선을 넘어서 경찰들을 폭행하고 인대가 끊어지고 골절이 되고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백몇십 명이 다쳤대요 이런 상황에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시위를 불법 부분을 막으면서 일부는 구속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뒤끝을 착사를 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불법 시위를 막았다고 경찰 예산을 깎겠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예산 정국 들어가고 지들이 지금 다수당이라고 그러니까 왜 이런 기본 소양도 못 갖춘 집단한테 이렇게 다수당으로 만들어줬어요 제가 참 답답해가지고 진짜 이재명은 진짜 파워가 없는 게 딱 드러나는 게 이 깃발든 쪽은 다 민노총입니다 물론 민노총 집회를 먼저 하고 이재명 쪽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집단이랑 나중에 이재명 지지자들 모인 거 물론 나중에 모인 집단에도 민노총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만 그 비교해 보면 이재명이 자기가 직접 읍소를 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양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이재명 시대도 이렇게 저무는 것 같아요 결국은 경찰 특수활동비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 이 경비구 예산의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명분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깎겠다는 거예요 사과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음부터는 이 불법 시위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막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예산 깎겠다고 합니다 이 무슨 오뚜기님 말씀처럼 이 범죄자 집단이니까 오죽하겠어요 진짜 오죽하겠습니까 이 범죄자 집단은 이 범죄자 집단은 이 범죄자 집단은